아무리 윤석열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려도 우리는 윤석열이의 태블릿 조작범죄만큼은 우리가 몸을 던져서 지켜주겠습니다. 개돼지로 살겠다는 거 똑같잖아. 민주당 법사위나 MBC나 그거 믿고 윤석열이 한동훈이 채찍 쓰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민주당 친문어영어론도 이건 매저키스트랑 똑같은 거지. 전광훈이 내하고 똑같이 매저키스트인 거지. 이동관위부터 윤석열 애들은 채찍 치는 맛에 살고 있는 거잖아. 보수를 때려도 저 덧때려주세요. 저를 때려도 너무 황홀해요. 저 덧때려주세요. 양진영이 다 매저키스트들. 윤석열한테 채찍받는 재미노사는 놈들밖에 없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짧게 이동관 문제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칼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죠.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한마디로 MBC 대주주인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을 의결을 했고. 근데 이사장만 해임인지 이사까지 해임인지 이게 나중에 가수면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사까지 같이 해임이겠죠. 고용방송인 MBC KBS를 마치 이동관의 사적 인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갖다 쓰는 문제. 이것도 사실 문제가 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해임을 그냥 막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법정으로 가서 다 뒤집힐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법으로 가서 뒤집히면 월급만 주고 끝냈지만 이런 문제들도 이거 분명히 뭐 방통위 자체의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 쪽이나 이동관 쪽의 판단이 개입됐을 거고. 만약에 윤석열이나 이동관이가 방통위에 전화 걸어서 야 얘 잘라 얘 잘라 이랬을 뻔했으면 이거 강요찌나 직권남용으로 다 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가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지가 수사해서 범죄라고 규정한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 놈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보세요. 윤석열 이동관 다 감옥 갈 소재가 될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내가 MBC에 묻고 싶은데 이동관이 지금 거의 막 나가잖아요. 청문회 때 막 나간 것도 막 나갔지만 지금 바로 청문회 통과도 안 냈는데 그냥 막 지금 사람 치고 거의 막가파로 나오는데 이거 하나 지금 못 막아내는 거야. 어찌 보면 169석의 민주당과 MBC KBS YTN 공영 언론 문재인 쪽이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정도의 파워 네트워크를 갖고도 이동관의 폭주 하나 지금 못 막아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옛날 같았으면 감히 이렇게 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이동관은 그러면 야당과 MBC YTN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자기의 수많은 결격사유 심지어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칼질하다 들어갈 수 있냐.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죠. 태블릿 PC만 나오면 윤석열과 함께 자동적으로 공범이 되는 친문 어영 언론들과 윤석열과의 유착관계 이거 믿고 까부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거 믿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MBC가 태블릿 PC를 다룬다 했었을 때 윤석열 정권이 MBC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습니까. 큰 방에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윤석열 정권 쪽에서는 저런 MBC 같은 애들은 어차피 태블릿 조작되는 우리야 공범이기 때문에 쟤들은 절대 저 진실을 보도하지 않을 거다. 쟤들이 내 손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도하지 않을 거다. 윤석열이가 지금 그거 믿고 까부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 하고. 이건 MBC뿐이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저를 법사위 증인에 올리라는 게 지금 총원이 한 3만 명 넘어간 걸로 아는데 5만 명까지는 안 될 거 같아요. 근데 5만 명을 채우든 안 채우든 마음 먹으면 저 법사위 증인 올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박홍근이 싸움 못 이겨요. 근데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절대 지들 손에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태블릿 진실은 은폐하고 살 거다.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다 비롯된 겁니다. 차기환이 MBC를 죽이로 들어가는데 차기환이 꼼짝 못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보도했다가 태블릿 PC 폭탄 터지겠네 안 되지.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거는. 이런 놈들을 우리가 MBC를 지켜주자. 제가 끊임없이 지금 MBC 가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니네들 살고 싶으면 빨리 태블릿 PC 진실 보도해라.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 자들을 지켜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윤석열과 함께 태블릿 조작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지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조작한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지켜주겠다라는 놈들을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들이 저런 놈들을 지켜주면 안 되죠. 저런 놈들부터 먼저 없애야 되는 거죠. 이 모순점을 돌파를 못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 세력과 친문 어용 언론들이 이 모순점을 극복을 못해서 서서히 서서히 윤석열에게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과 자기들은 공범이었다 이거야. 근데 사실 좀 생각을 해봐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때 공범이 맞아. 문재인하고 공범이고 문재인 어용 세력인 MBC와 한겨레와 다 공범이었어. 근데 윤석열이는 지금 MBC를 공범으로 보고 있나? 공범으로 보는데 MBC를 공중분해 시키려고 그래? 윤석열이가 공범으로 모시는 놈은 딱 한 놈밖에 없어요. 문재인밖에 없어. 문재인을 공범으로 모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쳐죽이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근데 그 나머지 병신들이 아이고 우린 윤석열이 공범이니까 태블리 PC 이거 진실 은폐해줘야지. 이거 이런 개돼지들이 어딨냐고 이런 개돼지들이. 오늘 보니까 참 가관이던데 이 여당에서. 여당에서 씨 과반 압승할 수 있다. 지금 얘기 막 나오고 아직 8개월 남았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30% 초반인데 여당이 압승할 자신있단 말이 튀어나온다는 얘기 뭡니까? 야당이 완전 병신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패배한 야당이지. 싸움을 시작도 못해보면 패배한 야당이지. 아무리 윤석열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려도 우리는 윤석열이의 태블리 조작범죄만큼은 우리가 몸을 던져서 지켜주겠습니다. 개돼지로 살겠다는 거 똑같잖아. 민주당 법상이나 MBC나 그거 믿고 윤석열이 한동훈이 채찍 쓰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민주당 친문어영어론도 이건 매저키스트랑 똑같은 거지. 전광훈이 내하고 똑같이 매저키스트인 거지. 이동관위부터 윤석열에게는 채찍 치는 맛에 살고 있는 거잖아. 보수를 때려도 저 더 때려주세요. 저를 때려도 너무 황홀해요. 저 때려주세요. 양진영이 다 매저키스트들. 윤석열한테 채찍 맞는 재민호사는 그런 놈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때리면 이상하지 안 때리면. 그러니까 다 때리는 거 아니야. 이동관위도 때리고 원희룡으로 때리고 전국이 매저키스플로 들끓고 있으니. 이거는 한동훈한테 질문을 안 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저런 놈들이 뽑아주면 됩니까? 다음 청소년을 뽑아주면 돼요. 이런 놈들. 윤석열 장기 집권할 일이 있어? 영구 집권할 일이 있어?